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인류가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와 자연유산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유네스코 제주도는 2002년 12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유네스코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은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뛰어난 생태계를 지정한 보호구역으로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45%가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한라산 정상에는 수많은 전설을 간직한 백록담 분화구가 자리하고 있으며 40여개의 오름과 다양한 화산 지형을 품고 있는 순상화산채입니다. 사시사철 뚜렷한 변화로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한라산은 다양한 식생분포를 이루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발언한 영천과 효돈천은 서귀포 해안에 이르는 하천으로 계곡 주변에는 한란, 촌림란 등 희귀한 식물들이 서식해 천연보호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섭섬, 민섬, 봉섬은 서귀포 앞바다에 자리한 무인도로 생물 다양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식물군을 간직하고 있으며 바닷속에는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연산호 불낙이 장관을 이룹니다. 세계자연유산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선정해 보존하는 유네스코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화산성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섬 전체 면적의 10%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생입니다. 정상의 백록단분화구가 신비를 더하고 영실기암을 비롯한 다양한 화산지형을 풍리며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라산에는 수많은 탐방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을 닮은 성산일출봉 해뜨는 오름이자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세를 타온 이곳은 5천여 년 전 얕은 수심의 해저에서 수성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수성화산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수성화산이 많지만 성산일출봉은 응외구의 지형을 잘 감직하고 있고 다양한 화산지형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인 화산지형입니다. 제주의 오름 중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검은오름 이 화산지형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해안에 도달하면서 아름다운 용암동굴무리인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를 만들었습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루염동굴, 뱅디굴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중 유일하게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동굴로서 세계적으로도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만장굴 거대한 구렁이가 살았다는 흥미로운 선설에 신비로움을 더하는 김영굴 석회동굴의 동굴 생성물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찬사받는 용천동굴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동굴로 황금궁전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당첨물동굴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의 백미로 꼽히는 이 동굴들은 검은오름과 함께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섬 전체가 지질공원인 제주도의 핵심 사이트는 현재 12곳입니다. 화산섬 제주의 상징으로 순상화산이자 살아있는 생태박물관인 한라산 웅장한 규모의 용암동물로 유일하게 체험이 가능한 만장굴 백만 년 전 제주의 해양환경을 알려주는 석유포 폐류화석층과 석유포층을 덮고 있는 정성이 높은 용암층에 형성된 천지연폭포 뜨거운 용암이 급격히 식는 과정에서 수축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대포주상전리대 수성화산의 진술을 보여주는 성산일출봉과 수원봉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피기한 화산지형인 삼방산과 그 아래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수성화산지인 용놀이 해안이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남산우 숙지로 지정된 선우의 벗자와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홍조단계의 해빈을 간직한 우도 그리고 독특한 화산 생성물들을 볼 수 있는 비양도가 2014년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추가되었습니다. 명실공이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의 타이틀을 거머쥔 제주도 한라산의 백록담에서부터 바닷속 산호초숲까지 각양각색의 생명체와 생명터가 존재하는 화산섬 제주는 세계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의 고유함을 품고 있어 세계인들의 입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탐방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주인의 삶과 제주자연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올레길과 다양한 숲길이 생겨나는 등 지속적인 탐방 프로그램의 개발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개관해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관리는 물론 탐방객이 제주자연의 가치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탐방객이 유네스코 3관왕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판이 제작되어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화산의 태동을 그대로 간직한 섬 제주 화산섬 제주는 온갖 생물세계를 통해 이며 자연과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어왔습니다. 독특한 세계자연유산을 창조해 낸 위대함의 결정체 대한민국의 제주에서 세계가 사랑하는 보물섬을 전하는 감동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